이렇게 말하잖아요. 한 사람을 지켜서 갑니다. 박종만은 다음입니다. 그토록 사랑한 그님을 보내요 거의 나 홀로 외로워하는가 생각하니 무얼 만날 수 없느니 그토록 사랑한 그의 사랑한 그의 사랑한 그의 사랑을 지켜서 그의 사랑한 그의 사랑을 지켜서 그날의 모두 잊지 그날의 행복 꿈이라고 생각하면 부활해 만날 수 없느니 차라리 선보와 행복을 길리라 은지해 주자 잊으리 그대와 나의 순간들 이젠 모두 잊으리 그날의 행복 꿈이라고 생각하니 우원해 만날 수 없는 일 차라리 손목 행복을 빌리라